저런 거라면 우리는 이 무드에 맞게 간 거죠 오케이, 그럼 인사부터 올해 드려볼까요? 인사 중에 켜졌어요? 이제 켜졌네 어, 이게 뭐야 인사 중에 이거 모여, 먼 그거여? V LIVE라는 거거든? V LIVE라는 거거든? 한국에서 아이돌분들이 팬분들과 소통하는 게 있어? 그런 게 있어? 몰랐네 우리도 해보자 그래 그래 갈게 우리 처음엔 좀 긴장된다 이거지? 긴장하지마 긴장하지마 간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왜왜 척척하게 가기로 했어요 척척하게 척척이 아니라 척척이 척척이 아니라 척척이 척척하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한이? 정한이한테 전화가 왔어 꺼졌네 이거 인사 인사했잖아요 다시 한 번 제대로 한 번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 그게 뭐예요? 트레저 이번엔 트레저 4분의 1이죠 그쵸 4분의 1이죠 3분의 1 아니지 3분의 1이지 3분의 1입니다 우리 사이는 우리 사이는 실수하는 것도 귀엽지 귀엽지 자 저희가 오늘 V LIVE을 요새 왜 켜게 됐냐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설명하고 먹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말씀드렸거든요 위버스에서 분명 말씀드렸거든요 먹방이라고 설명하고 먹어요 그래그래 오늘 저희가 잘 먹겠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얘기하고 먹자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먹겠습니다 일요일 또 지금 일요일 점심이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혼자 밥 먹는 분들도 이제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게 또 저희와 같이 얘기하면서 소통하면서 맛있는 점심 드시라고 켰습니다 좋아요 예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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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먹으면서 일단 먹으면서 일단 먹으면서 오늘 재미있다 오늘 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먹으려고 어제 밤부터 굶었거든요 네 어제 새벽에 어제 새벽에 같이 라면 먹어서 좋잖아요 짬뽕을 여기 많이 썼다 그거는 확실히 진짜 맛있게 했어 재혁이 형이 네 잘 끓이시거든요 네 잘 먹겠습니다 음 그럼 먹어봄 소감 한 명씩 이제 먹으면 이제 먹으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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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어땠는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네 뿌링클 먹으면서 소통하면서 네 좋아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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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상 영상이 끊긴데 와이파이? 이거 끊기네 응 그러네 끊길 때 어떻게 해야 돼? 영상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와이파이 되는 데서 저희가 다시 껐다가 켜는 건 어떨까? 어 그러네 좀 끊긴다 여기는 아 그거 그때 했잖아 순간이던 이 대수동 이런 거 보고 그럼 여러분들 껐다 어디서 할까요? YG에서 보고 싶은 부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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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외 먹방도 가능 비 오잖아요 아 누님? 누님? 맛있네 껐다 요즘 껐다 켤게요